난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극심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난민들 앞에서 화살을 대신 맞고 곁에 서서 손을 잡아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난민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공익법인 어필의 2.1 변호사는 난민은 주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오늘날 주님은 상처입은 난민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예멘 난민을 보살핀 제주 외국인 평화공동체 한용길 사무처장은 문화 다양성과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다문화 사회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한국교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